안녕하세요. 지금 저녁먹어요. 오늘 저녁 뭐 먹어요? 가자. 저녁 뭐? 우리 안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아, 춥지?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가자 고고. 1년 전쯤에 영상을 찍으러 왔던 직장을 오랜만에 가봅니다. 요새 단양은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릴 정도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날이 추워 라오를 꼭 먹어야 한다고 하는 안. 출발 전 영업하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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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온 것은 라우보. 베트남 차불차불을 먹으러 왔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손님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1년 만에 오나? 아? 1년? 와, 진짜 오랜만에 오네. 아, 저기 먹고 싶은 거. 어? 뭐 난 이 떡과 안. 오케이? 어? 이것도, 이거 여기 저기 후회는 없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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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회는 우리가 너무 안 해야되고. 어? 근데 날 쌀쌀하니 아주 좋겠는데요? 어? 오늘도 다낭매는 맥주 한잔을 하고 우리 안이 또 대리운전을 해 줄거에요. 어? 몰라. 홍빈? 롬마. 롬마. 안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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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드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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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날이 추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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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대로인데? 어? 아? 어? 옅예? 야, 우리 국물로 또 세척을 한 번 한 거네? 흐흐흐희흐흣 여기 베트남식 샤부샤부입니다 소고기 샤부샤부 오랜만에 안과 뜨끈한 소고기 샤부샤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1년에 가장 추운 날 한두 번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먹는 안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많이 먹었어? 너무 배불러? 배불러? 잘 먹었어? 오늘 메뉴 선택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날 추운데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행복해요? 한 40년이지? 가이장 26만4천동 26만4천동 둘이서 이렇게 먹는데 괜찮다 지금도 너무 배가 부른데 아주 훌륭하네 겨울에 오신다면 다낭에 오신다면 꼭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어느새 가득 찬 테이블 오늘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추워? 추워?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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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아저씨 추워? 난? 강만 영광이니깐 나 딱 아 오케이 가자 가자 맥과에 응? 맥? 힘들어? 아까지 가자 가자 맥과에 응? 응 오늘은 시골에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의 패딩조끼 그 다음 단양맨의 겨울옷 그리고 우리 안도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힘든 숲을 받고 하늘로 구입하기 하늘로 구입하면서 애들 아 오! 배빈데? 업어수면 괜찮은데? 예정이네 예정 그럼 뭐할래? 단검제 병을 놓고 오게 해 다난에 계신 지인분의 추천을 받아 오게 된 옷가게 다행히도 다낭맨에게 맞는 옷이 있었습니다 같이 쇼핑하러 나왔는데 본인 것은 안 사고 다낭맨 것만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아닙니다 와 여기 진짜 안이랑 1년만에 하는데 이번에도 또 1 플러스 1을 하네요 한번 안이랑 가볼게요 어? 있어? 저기 있어? 오! 저번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작년보다 똑같은가? 아! 아! 여기 이거 이 타블루 이거 템 있지 않아? 아! 조끼 이거 괜찮긴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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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우리랑 저기 색깔만 색깔만 다르네 뭐 오캉냥 어 아 이게 사이즈가 조끼가 패딩 조끼가 한번 저기 어 같은 이름 매장 한번 가보자 응? 가자 응 응? 어 너무 좀 작다 응? 나 한치 써도 좀 큰 거면 좋은데 응? 좀 더이나? 잘니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안 네? 배고파 목요로 안치로 내가 먹어야 합니다 안 배고파? 아 오늘 안이라 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거야 어 옷 고르다가 지금 옷은 못 사고 배고파서 어우 국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 고기도 선생님이 많이 주셨고 어우 네 감사합니다 응? 응 맛있어요 응 여기다가 오우 이렇게 주를 펴먹어 야 꿈을 먹어봐 숲 응 응 응 응 응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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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은 그렇게 먹어야지 태나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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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나오비에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응 응 더워? 더워? 아 아주 안도 잘 먹으니까 또 너무 좋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오빠도 배고파는데 아 이게 또 우리 옷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음 잘 먹었어 맛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으니까 아니 깨끗이 아주 비었습니다 아 아주 든든 합니다